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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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좋아 루피 가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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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민의 결과목 죽을 뿐 높이 잡아오라고 신났어 구름이 신났어 제니 별주부라고 별주부 제니 토끼를 찾으러 왔어요 경기야 모터포트 포트 포트 제니 거북이지? 간다 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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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짐벌이 익숙치 않아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왕아빠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. 왕아빠 그래서 집중해야 돼가지고. 근데 리버한테 먹히면 안 되거든요. 세니 꼬부기. 왕아빠가 이거. 이리 지나다가 너무 예뻐. 세니 꼬부기 해주려고 했는데 찰떡이야. 너무 잘 맞아가지고. 요즘 핫 아이템이에요. 이게 젖으면 무거울까봐 벗겨주려고 했는데. 아니 방수가 되는건지 괜찮더라구요. 가벼워. 솜이에요. 손. 아하하하. 하루시님 다행입니다. 저기 왕아빠님 보이세요? 왕아빠님. 왕아빠 저기서. 열심히 조정하고 있어요. 왕아빠님. 린더 땡큐. 여긴 지금inaire. 예피 그리고κι는 걸 gjortstatic.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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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아 저것도 모르는구나 아 아하고 참고 있어 저팔괴님 감사합니다 부딪히시겠어요 어머 어머 어? 왜 이렇게 팽팽 돌지? 아니 이게 얘가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얘 뒤로 안가?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네 저기 귀여워요? 하루가 붙였어 재밌으셨죠? 일부러 태웠어 아까보다 덜 들어가냐? 녀석들 네 물 비오고는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도 좀 잠기고 애들도 더 신나게 들어갔고 아아 왔지마 안녕하세요 두부래 고고 고고 우리 갈부기 진술 조금만 더 잘 안나? 닝 어머니 아이고 너무 싹 다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거 두번 네네 어 눌러도 안가 두번? 응 두번눌러도 안가 아까부터 안가더라고. 처음에 한 번만 대고. 이것도 안 먹어. 지금 밧데리가 없는 거 아닐까? 아뇨. 이게 위치가 좀 이상해. 이제 조금 샴푸할 것 같아.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. 저희 형님 감사합니다. 거북이 한 마리. 자기가 거기서 조정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뻤는데. 자기. 자기. 내 목소리 작동이 안 되잖아. 내 맘대로 안 돼. 나도 이게. 안 돼. 안 돼. 왔다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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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 흔들리는 건 좋은데 빗대기 때 바로 바로 애들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안 움직여자 애들을 못 따라가 전체를 잡아야 돼 어지러우시겠는데 제가 하나도 안 움직여도 되는데 못 따라가서 어짜거 누구야 민어 없이 비록이 정신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도예님 제일 추워서 모르는데 네 감사합니다. 와룡 대가지 코코 살 빠졌다 완전 슬림해졌다 도예집자님 안녕하세요 네 애들 신났어요 코코 살 빠졌는데 진짜 물이 너무 차가지고 비우고 나서 요즘 여긴 밤에도 영하거든요 밤에는 영하거든요 말이 이상이 없네 낮에는 여름 같은데 그리고 계속 만지면 계속 조정해야 돼 그니까 한 번에 딱 들어있는데 못 따라가 이게 맞는 것 같죠? 제니도 이거지? 잘 그리세요? 네 추워서 오늘은 잘 안 들어가요 제니가 그리고 쪼꼼해서 눈에 잘 안 띄어서 저희가 달아봤는데 GPS 같아요 제니 전용 GPS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그쵸? 아 나 이거 체질에 안 맞아 네 안녕하세요 이승근님 안녕하세요 벚꽃 보러 가야겠다 벚꽃 보러 가야겠다 벚꽃 물놀이꾸만 해 너무 많이 했어 반쪽이 힘이 없어 못 올라와 어휴 반쪽아 반쪽아 레고 힘내 저쪽으로 가 일로와 레고 이리와 반쪽이 반쪽아 그치 그쪽으로 와 레고는 성공 에잇 가자 가자와 다 왔어 레고 가자 가자 너 어 리코 가자 가자